히히 유물 와 99골드 주고 300골드 받았다 마카롱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수라고 하지? 디펙트가 200골드 이득 유당블레는 아니오 우유 짱많이 사놓았음 여기 두대 맞추면 나비 아닌가?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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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 헬로월드로 시작하는 디펙트 생활 공생 디펙트 게임계에 사건 사고밖에 없는데 좋은 소식 좀 많이 들려왔으면 그래도 막 게임사에 간식 보내고 이러는 거 보면은 훈훈하던데 커피 트럭 보내고 그냥 트럭도 보내고 말도 보내고 말도 보내고 아 45세력이다 말 말 게임은 소송도 취하했다고 들었는데 말 게임은 소송도 취하했다고 들었는데 말 말 시속 재많은 모바일 게임은 못하겠어? 말살검 어디서 속냄새가 났나 했더니 혹시 사 셧 트루포테이토니의 M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을 화장실에서 하고 계신가요? 방열판 자방 디펙트 냄새 엘로월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결국에 못 썼네 와 반복자방 펜터그래프 너무 좋아요 엘로월드는 조금 천천히 강화해도 되겠지 반복 조각 먼저 강화해야겠다 미람은 대수인데 와 메아리 봉봉봉봉봉 끝 룬피 헬로월드? 룬피 헬로월드 근데 헬로월드 그냥 지우고 해서 룬피덱 하는거 괜찮을거 같은데 지워 그냥 쪼개는 가면도 있는데 영채화 먹어 또 채화 또 마리 또 채화 또 마리 또 채화 슬더슬 슬레이더 슬파이어 슬레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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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피니까 재활용 다 먹었어야겠지 안그러면은 새 터짐 으아 슬레이자 이거 무한동력댐 계속 나옴 어지러움에서 나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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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는 도저히 못잡을 덱인 것 같고 약간 운빨을 기대해야겠는데 똥대기란 소리입니다 옵션이 좋아서 엘리트 하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서 한 마리 잡죠 암흑의 정수 준해줌 아 너는 그때 분명히 절벽에서 아니 잠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디펙트를 용서 못하는 슬러스 1 안녕하세요 이러면 불에서 차야되는데 불에서 차야되는데 디펙트 어호호호호호 퍽퍽 에바클럽 구상 미쳤다 이게 시너지다 앨리스 잡을거면 저거 잡자 여기서 체력 어떻게 되는지 보고 아! 아! 와하하하 도라이 같은 겜 분명 난 일반 몹을 잡아 밟았을텐데 어째서 엘리트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엘리트 우엑 이게 똑같아 엘리트 못 가는 걸로 엘리트 무언서 엘리트 엘리트 폭풍 소비 흑우부적 으아 으아 으 으 요호 으 아타타타 정말 호감 그 코 죽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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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젠다자 야온데놈을 때렸어요 개구만 아니네 다운된 놈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스폰테콘이 없었네 엘리트의 눈이 먼 중괄회 비보호 좌회전해 응 일반봄 잡아봤자 일반봄에 고구마나와 엘리트의 눈이 멈쩍 달려봐봐 반복자방 컴파일 드라이버 냉기 없어서 냉정함도 좋을 것 같네 사수 룬피평형 저건 왜 또 나옴 드네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텐데 마지막 뽑았죠 뽑았으면 100% 아님 4% 아님 4% 아님 5% 아님 5% 아님 액세인거 같은데 아 킹로우팡드만 계속 나와 킹로우팡드만 계속 나와 이 정도면 빈 쇠장은 괜찮지 않나 아 자방지울걸 이건 작은집 줄꺼야 먼집 줄게 세집 다오 무지개 베리독 버퍼 룬피 버퍼 비기밖에 없겠는데 딱히 에너지가 모자란 덱은 아니야 사실 맞아 어둠 큰다 어둠이한테 어둠 때리기 베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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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정함이 더 많아야되나 다국이다 냉정함 조엘 지독 베리독 저기서 얼둔 사는거지 여기서 긁어내기 짓고 베리독 베리독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빵빵 빵빵을 만나기 전까지 베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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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개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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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오면 또 모기가 할까잖아. 장구벌레 대량 증식 이벤트 발생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기도 날이 스스나이 좋아서 기어나오는 거 아닙니다. 어렸을 때... 학교 퀘스트 한다고... 잠자리를 잡은 게... 너무 후회로... 어렸을 때... 어렸을 때 하도 잡아서 잠자리 없어진 거 아닙니다. 아, 제발... 그래서... 그래서... 살아가는 걸... 허락하셨다. 홀로그램이... 홀로그램이... 홀로그램이 한 두 장 정도...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...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... 보도가 넌 말없게 빠졌어 신포도 헬로월드가 좋은 것만 갖다주고는 있는데 지금은 도움이 안 되네 지금은 번개고채나 주지 에바클럭 오버클럭 두장 뽑고 두장 쓰레기니까 본전이네 제로 썸 카드 안 꺼져 쓰레기 이벤트 토탈만큼 쓰레기 이벤트가 없지 비니스 오레사 했어요 이미 사람들이 맨날 내 방송 안보고 배달랜 유튜브에 내일 올라갈걸요 아 뭐야 안보고 때렸다 퍽 노룩 다이어 컷 인버퍼 이니스 오레사 아직 얼리라서 더 봐야될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구리진 않음 등폭원을 쨍겨 등폭원을 쨍겨 하열판 쓰냐 하열판 쓰냐 퍼플 소스 조금 허락 허락 에 하열판 ines mpre 니 드리고 컷 퍼프 어? 반복? 버퍼가 더 안정적이겠지? 버퍼? 버퍼라는 걸 쓰면 제? 제일 일하는 게 바뀝니다 반성 디펙트가 됩니다 선지스톰 하이 디펜 디... 텍? 템플러 버퍼가 1댐을 막는 텍? 굿 딱가다 와아 이래도 긁어내기를 쓰겠어? 아니 이런 거자... 공중 에너진 스탑 에잇 그릇 감시리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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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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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불춤. 아니, 이중시전도 지웠네. 미래가 언제 잡녀. 허브 남겨둘 걸. 허브 남겨둘 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허브 남겨둘. 어둠을 진작. 어둠을 진작에 조금씩 돌리는 게 맞았겠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만요. 기만요는. 이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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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중시전도 잘. 2. 2. 3. 3. 3. 4. 재발용 다하기 전에 뒤질 것 같은데. 1. 2. 2. 5. 6. 6. 7. 8. 10. 11. 13. 14. 15. 15. 15. 16. 16. 16. 17. 18. 18. 19. 19. 20. 20. 이걸 이제 편향이 나와서 날벅을 한다고 와 편향 싸기다 와 최고성 싸기다 어 어 어 어 야아 슬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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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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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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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 딜 정도야, 낙세하는?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는 자동 방패 자동님 고마워요. 한번 맞으면 9방어니까 막지 않나? 낙세는 충분히 낙세. 낙세는 충분히 낙세. 끝. 꽝꽝꽝. 아드. 너무 어렵다. 기흡. 역시 9급이야. 구티어 상자. 미라손 딱히 한 거 없음. 턴당 2레너지 밖에 안 줬음. 보스 유물 정도밖에 안 되지. 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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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